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꾸란지 PD입니다. 스마트폰을 새로 장만할 때 최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1, 2세대 전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을 찾는 분들도 있고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중급형 스마트폰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형 스마트폰 중에서 역대급으로 잘 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전 세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리뷰할 때마다 댓글에 등장하는 갤럭시 A OES를 2022년 2월 주음에도 사도 될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9월 3일 국내 출시된 갤럭시 A OES의 스펙은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서 따로 스펙 읽기는 하지는 않고 표로 대신합니다. 갤럭시 A OES는 599,500원에 출시되었고 자급제 기준으로 2022년 2월 주음에 5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어요. 갤럭시 S22 출시 이후에 3, 4월 정도에 갤럭시 A53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갤럭시 A OES의 AP 성능이 갤럭시 A52보다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갤럭시 A53이 갤럭시 A52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 해도 갤럭시 A OES의 성능은 뛰어넘지는 못할 겁니다. 갤럭시 A53의 공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갤럭시 AOS의 구매를 망설일 필요는 없고 50만원 정도에서 살 만한 제품인지를 판단하면 돼요. 갤럭시 AOS의 디자인은 전형적인 갤럭시 스마트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왼쪽 상단에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고 카메라 섬은 특별한 포인트 없이 후면 색상과 동일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어선 블랙인데 갤럭시 AOS의 3가지 색상 중에 어선 바이올렛이 좋은 평가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어요. 플라스틱인 후면 커버는 촉감도 그렇고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표면을 눌러보면 울렁거림이 있어서 약간의 싼 티가 나고 지문이 잘 묻는 타입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측면은 왼쪽은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에 볼륨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상단에는 유심과 외장 메모리 트레이, 마이크가 있고 하단에는 스피커, USB-C 포트, 마이크, 3.5mm 오디오 잭이 있어요. 3.5mm 오디오 잭과 외장 메모리 슬롯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라서 과거에는 당연한 요소였지만 2022년에는 플러스 섬스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면도 보면 상단 중앙에 전면 카메라 홀이 있고 전체적으로 베젤이 조금 두꺼운 편이고 하단은 조금 더 두꺼워요. 갤럭시 AOS의 크기는 가로 75.1mm 세로 159.9mm 두께 8.99mm로 6.5인치 중에 보통의 수준이고 한 손에 잡아보면 전후면 모서리 모두 각진 플랫 형태라서 그립감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무게는 저울을 올려보면 189g이 나오는데 6.5인치 크기를 생각해보면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휴대성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AOS의 디스플레이는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슈퍼 아몰레드로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120Hz 지원이 스마트폰의 핵심 스펙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사용해보기 전에는 모르지만 한번 써보면 부드러워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급형 스마트폰에서는 분명한 장점이죠. 디스플레이의 기본 품질은 색 재현율을 측정해보면 sRGB 100%, P3 97%가 나와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제법 볼만합니다. 영상을 틀어놓고 계속 보고 있으면 영상 시청이나 웹서핀 등의 스마트폰 사용간에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에요. 다만 슈퍼 아몰레드에서 종종 나타나는 흰색에서의 얼룩 돌려 현상이 갤럭시 AOS도 나타납니다. 특정 영역에서만 인식되는 현상이라서 대부분의 사용간에는 상관없다는 것이 다행스럽긴 한데 아쉬운 부분이죠. 화면 밝기도 측정을 해보면 100%에서 최대 447.5니트가 나오고 75%에서 299.6니트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여서 퍼포먼스는 스냅드래곤 778G AP가 만들어내는 성능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긱벤치5 싱글코어 761점 멀티코어 2802점이 나오고 3D마크 와일드라이프가 2489점이 나오는데 2019년에 나왔던 최상급 AP 스냅드래곤 855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중구평에서는 기본 퍼포먼스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스로틀링에 의한 성능 제한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면 CPU의 성능 유지 확인을 위한 CPU 스로틀링 테스트에서 82%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GPU의 성능 유지를 체크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98.9%의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CPU에서 스로틀링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성능 유지가 괜찮은 편이라서 발열이 괜찮은지도 스로틀링 테스트 간에 체크를 했는데 전면 디스플레이가 최고 36도 정도가 나오고 후면 최고 온도가 38도대가 나와요. 최대 부하가 걸리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이 정도 온도면 성능 유지를 준수하게 하면서도 발열 관리가 잘 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프레임 속도 최대, 그래픽 품질 울트라로 1시간 이상 연속으로 했는데 충분히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중 최고 수준의 사양을 요구하는 원신도 1시간 이상을 게임을 해보면 60fps 설정으로 게임을 했을 때 대략 40fps 정도의 성능을 유지합니다. 정리해보면 스냅드래곤 778JP가 만들어내는 퍼포먼스가 고사양 게임을 하기에도 무난한 수준이라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중급형이라서 퍼포먼스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갤럭시 AOS의 카메라는 편적으로 4개의 렌즈가 있는데 광각, 초광각, 심도형, 접사형으로 실제로 촬영할 수 있는 화각은 두 가지에요. 카메라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메인 광각 렌즈에 OIS가 들어가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 촬영 결과물을 봐도 제법 괜찮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쭉 보면 중급형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아도 쓸만하거든요. 그런데 초광각이나 접사로 촬영한 사진은 메인 광각과는 품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라서 별로 쓸만하지가 않습니다. 사진에 이어서 영상은 4K 3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는데 훌륭하지는 않지만 기록용으로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급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카메라 성능부터 표시나게 떨어지는데 갤럭시 AOS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중보급형 스마트폰들 중에서는 분명히 좋은 편이에요.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여러 장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법 쓸만합니다. 셀피 조기계의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는 후면만큼이나 많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갤럭시 AOS는 45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다만 무선 충전이 안되는 점이나 기본 포함된 어댑터가 15W짜리라서 25W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점은 아쉬워요. 오디오는 스튜디오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세만 갖췄던 정도로 음질이 그다지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노 스피커를 탑재한 스마트폰들보다는 당연히 좋아요. 그리고 3.5mm 오디오 잭이 있으니까 유선 이어폰이나 유선 헤드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혹시나 꼭 필요한데 빠진 센서는 없는지 체크를 해보면 필수 센서는 다 있다고 표시가 되는데 통화를 할 때 화면을 자동으로 끄는데 주로 사용하는 근접 센서는 물리적으로 없고 가상 근접 센싱을 사용해요. 그리고 보안을 위한 온스크린 광학식 지문 인식은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지는 않지만 인식이 잘 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그 밖의 요소들을 빠르게 정리해보면 삼성페이는 지원하지만 덱스는 지원하지 않고 중급형에서 보기에 드문 IP67 방수방진에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6GB 램에 128GB 저장 용량으로 단일 옵션이고 OS는 안드로이드 12 원료의 4.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2021년 9월에 출시된 갤럭시 AOS를 2022년 2월에 사도 될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여전히 사도 괜찮은 중급형 스마트폰입니다. OAS 카메라, 120Hz 주사율, IP67 방수방진 등이 기본으로 받쳐주는 가운데 스냅드래곤 778JP가 만드는 좋은 퍼포먼스와 발열 관리까지 더해서 참 괜찮은 중급형 스마트폰이 나왔다는 판단은 6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물론 무선 충전과 덱스를 지원하지 않고 메인 감각 이외에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기 힘들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는 가격대임을 감안하고 본인의 사용 패턴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이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피드를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많이 담은 영상이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미있어요. 역시나 정보도 엄청 많이 담았습니다. 시간 날 때 두 번씩 봐주세요.